안녕하세요. 오늘 아이 좋아기네가 도착한 곳은 울산강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울산행복학교예요. 행복을 가꾸어가는 울산행복학교는 공립특수학교예요. 학교 예쁜 실내 정원처럼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참 좋네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 아이 좋아기네 세대를 신청했어요. 초등학교 복도에는 하사한 핑크색 그네, 중학교 복도에는 하늘빛 파랑색 그네, 고등학교 복도에는 분위기 있는 다크오크색 그네 아이 좋아 그네가 층마다 놓여지니 학교 복도 분위기가 밝고 하사해졌네요.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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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벽면에 걸려있는 조지윤님의 시가 눈에 들어오네요. 행복이란 스스로 만드는 것.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혼자서 들여다보며 가만히 웃음 짓는 것.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자립을 꿈꾸며 가꾸어 나가는 울산 행복학교 아이들에게 스스로 만들어갈 행복한 꿈을 응원할게요.